자, 2개 화이팅! 욕심 내지 마, 욕심 내지 마 아니가 싶으면 그냥 별로 연속 4개 선고 싶어야 됩니다 다 선고시켰대 그렇지 아... 탈락 탈락이잖아요 탈락 자,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존 씨, 이미 탈락은 확정됐고요 아... 자, 맞도록 하나 자, 안 하려도 하나 아,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 개리, 왜 개리 같았잖아요 아, 너무 힘드네 송중기 자, 기회는 5번입니다 자, 준비 되게 얘기하세요 준비 되게 얘기하세요 원찬스 원찬스 osi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이겨요 하나 더 하고 싶으면 돼 하나만 저는 이렇게 돌리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나요? 한 번 더 해보실래요? 안 합니다 저도 연습을 했으니까 이건 뭐 지금 승패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저희도 스카이 콩콩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거 성공을 하셔가지고 저를 두 번 죽이세요 시작! 굶기 시작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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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대단해 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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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해요 저희 김병만 선생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죽어도 못해 아 아 아 아 아까 amped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공 에 bil 감사합니다.